카자흐스탄 2위선으로 9위선으로 진입해서 드러봅니다 다시 4위선으로 8위선으로 대AMA 6마리 Mexican Ländern 6면으로 현재 선수는 러시아의 옛브레메포가 또 이어서 캐나다의 말타이스 선수와 계속해서 혼자서 대기한 선수가 1, 2, 3, 2, 0에 시도를 들어갑니다 이제 위터스로 들어가면서 캐나다의 말타이스 선수 팡팡 캐나다 선수와 계속해서 경차를 벌여갑니다 1위 캐나다의 말타이스 2위 러시아 선수 3위 김루가 선수의 순서를 결승선에 입장합니다